한국 아메의 대표 서비스인 ABN이 지난 8월 18일 뉴 ABN으로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ABO들의 비즈니스 지원을 강화하고 빠르고 편리한 쇼핑과 매력적인 제품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무려 151개 사항을 개편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항들이 개선됐는지 찬찬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원가입 페이지를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했고, 홈페이지의 메뉴 구조도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또 자동완성 기능 등 다양한 제품 검색 기능으로 원하는 제품을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기존보다 훨씬 편리한 쇼핑이 가능하겠죠? 새롭게 오픈한 뉴 ABN은 특히 ABO님들의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로그인 없이도 제품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카카오톡 등 SNS로도 정보 공유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직관적인 사업 정보를 ABN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사업 목표 달성 현황은 물론 실적 항목과 달성률 현황, 개인별 맞춤 사업 정보까지 손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뉴 ABN에 대한 ABO님들의 반응도 무척 뜨거운데요. 특히 LOS 맵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좋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용도 알차고 쉽게 접근하고 편리해져서 비즈니스와 교육, 쇼핑에 접목하기 쉬워졌다는 의견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오, 이 ABN 홈페이지가 훨씬 세련되게 변신을 하는군요.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디자인도 좋아야 훨씬 보기 좋지 않습니까?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는 말처럼. 자, 그러면서 이번 개편이 정말 반갑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예전에는 익스플로어에서만 ABN 접속과 사용이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크롬, 사파리 등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도 접속하고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SABN 앱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파리를 통해서 ABN에 접속할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특히 요즘에는 컴퓨터보다는 모바일 기기를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모바일에서 콘텐츠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최적화하였고요. 또 재미있는 콘텐츠들도 가득하다고 하니까 뉴, ABN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